이거 상 끄집어낼까예? 상 이거 끄집어내요. 아 이거지 이거. 매운탕? 어미. 덥다. 덥네 덥다? 매운탕. 매운탕. 매운탕 맛있다. 이런 부분이 다 건강식이잖아. 이거는 다 자연산 약단친 임숲이요. 돌삭과 김치예요? 이거 깜찍밥이요. 나가 심어서. 이거 드시고. 이 무도 어머니 심은 거예요? 이 무도 어머니 농사 지어서. 맛있다. 덥다. 덥다. 음. 고통이에요? 고통은 안 해. 고통 많이 먹었어요. 처음에 살 때. 따서 손질해서 삶은 거예요? 고통. 이걸 잡아먹어서 삶아 까먹어봐. 기통나게 맛있어.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. 고통. 한 개 두 개 먹으면 이거 안 돼. 이렇게 막 이렇게. 챙긴 챙긴 것하고 묵은 것하고 똑같다. 어머니. 칭찬하는 거지? 칭찬.